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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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튀어! 야 뒤에 헬리기! 야 뒤에 헬리기 미친! 잠시만! 야 우리 난리난 걸 이분이 어떻게 알고 있지? 그땐에 경찰과 공조 중인 겁니다. 지난 이야기 조성민이라는 캐릭터로 GTA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명호는 복루도 최고의 갱을 꿈꾸며 북부에서 남부로 넘어갈 자원을 모으던 도중 아잉슈타인, 도도리코, 잼노션, 티아나스이 등을 만나 점점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어. 과연 조성민은 갱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택시 태어들일까요? 기사님! 광장 지죠! 택시 태어들입니다! 요즘 갈 곳 없어요. 여기서 돈 벌어야 됩니다. 아니 여기 돈 안 돼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돈 벌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라는 0.01%의 확률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필요하신 거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여기 그거를 지도를 얻어가지고 그걸 돈으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확률적으로 더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0.01%의 드랍률을 뚫고 이제 먹을 자신 있으신가요? 할 만한데요 0.01%? 야 0.01% 심인 거 할 만한데? 죽이지 마세요. 야 승민이 어서오고. 피가 20%? 야 승민아 따라와. 야 니 옆에 있던 그 여자애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애와 나셨어? 뭐야? 하나밖에 없긴 한데 이거 편의점 와서 천 원이야 천 원. 왜 근데 이거 시민이 오오오오오우 으메이션 문제 너무 많고 고맙다!! 시민이 코 포인트 사시면 될 거예요. 어리니까 어째스 아 아 우리도 나오네 으앙아 으앙 병원 가격이에요 어떻게든, 타고 싶은 분 있어? 10만원? 아이고 참나. 아이고 참 나야겠다 이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아 많이 아프세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엉덩이 조사 좀 넣을게요. 어... 엉덩이 조사요? 팔 쪽에 딱 안돼요? 선생님! 선생님! 아니 거기에...! 어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쪼끔... 조금 나아졌어요. 이게 좀 걷는데 괜찮을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나가셔서 1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네? 10만원? 아니 근데 엉덩이 조사 한 번에 10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요즘 이 물가가 어쩔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누나 이거 맞아요. 10만원 맞아요 누나들? 아니 왼쪽에 복귀는 없어요. 어? 누나들 10만원 받을 거 같습니다. 낼게요. 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야 대화를 잘했죠? 이쪽으로 오세요. 내려가겠습니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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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되세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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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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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micros Dieser Wenn я overtly balljet 얼마나 나올까요? 어 일단은 최대한 밟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증 꺼지면 부탁드립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 했을깁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역시 나마스 테 쌍 어우 이거 치 attacking 이름이 또 친근하네. 어 난 꼬리언 나 고려 조언.. 왓.. 왓더.. 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어이구.. 에이 살라! 에이! 쌀에 맞은 강쌈라 깜두운다! 자아를 왜 앞에다 대놓냐! 비켜 비켜 비켜! 자 사람들 진짜 아주 그냥 운전면허 드럽다 드러워! 아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또? 아주 그냥 저거 인도였으면 저거 인도 경찰들 와서 저 사람들 몽둥이로 열대 다 때리고 시작했다? 몽둥이 찜질로.. 쇠피아를 몽둥이 찜질로.. 아 지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심폐소산소 빠르게 되겠어 그냥.. 어.. 아 잠깐만 기사님 기사님! 기사님 근데 오른쪽 위로 가면 더 빨랐는데 여기 한 마퀴 더 쭉..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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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 괜찮아 괜찮아! 위로 올라가면 된다! 동선을.. 동선이 이렇게 잡으면 돈이 그냥 쭉쭉 나갔잖아! 냅둔 냅둔! 그만 그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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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 내려 내려! 자 주행 종료하겠다! 아이씨.. 아이씨.. 나 욕.. 욕했냐 꼬리안? 아이씨..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도 욕할 줄 안다! 아.. 욕 안됐습니다! 21,000원 결제했습니다! 오케이 고맙다 고맙다! 고맙세 나마스테 상 나마스테! 오케이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카르마! 나마.. 나마스테! 여보총! 아 리코야 나 일하고 있어가지고 못 받았다! 잘했어 잘했어! 근데 우리는 이제 뜰거거든? 어? 떴어 설마? 지루가 왔어? 아니.. 아니.. 그.. 사다리 넘어가면 돼! 어제 들어가서 안 들키면 되는 거야! 똑같이 미립이야! 알지? 그것도 봤지! 지금 그래가지고 사다리 타고 가려고.. 올 거야? 나도 갈게! 기사님 기사님 기사님! 어? 예예 손님! 어 리코 왔구나! 저희 같이 넘어가실래요? 아 이제론 전기 오케이! 넘어가실래요? 전기? 저희 미리 파다 방법 알려냈어! 미리 파다 방법! 그러면 그냥 택시빌 공짜! 택시빌 공짜! 미루코! 미루코! 미루코 가면 택시빌 공짜! 사다리 길이가 되어야 될 텐데? 사이 길이 돼야 돼! 저거 어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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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조카 여기 짧다! 어 여기 짧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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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그냥.. 빵터에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긴 사다리로! 어 됐다 됐다! 잠깐만! 야 되는 거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잘못했는데 리코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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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야! 넘어가서 그러면 이대로! 이대로 넘어가! 넘어가! 오케이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이거 옛날에 어린애들 놀이터 그건가? 어! 이거 반대로 어떻게 나오지? 제거해버렸어! 괜찮아! 야 뭐야! 아악!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어떻게 나왔어! 야 이게 제거됐는데 이게 나왔는데? 어! 야 오케이 그러면 밑에서 제거해줘! 그럼 위에서 떨구면서 내려오거든? 예! 제거해드릴게요! 다 올라가시면! 예! 기사님 지금! 제거했어요! 야 됐어! 야 됐다! 야 됐다! 야 됐다! 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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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 연락해요! 기사님 연락해요! 예! 기사님! 야 나 행복하세요! 기사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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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최초 미륵국 아니냐? 그러니까! 야! 이거 얘기하자! 경찰 몰라! 경제 체크밖에 없어! 이거 전화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면 안 돼! 얘기 절대 하지마! 위치해! 얘기 절대 하지마! 우리 시민권 얻는 거 API 말고는 없어? 있을걸? API가 있으면 양어치 아닐까? 봉도시장이? 지금은 API밖에 없다던데? 그럼 우리 들키우고 잡혀가는 거야? 아니 그냥 미륵국 권장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미륵국 하라고 대놓고 하는 건데! 아니 그리고 나쁘지 않은 게 거기가 그냥 넘어오라고 유도한 거야! 이게 왜냐면은 못 넘어오게 하려면은 거의 진격의 거인 그 월말이야 어? 그 그런 것 마냥 이제 엄청 높게 쌓았겠지! 근데? 거의 이제 세워놨어야지! 내발이! 그 정도 벽으로 쌓아놓은 거 아니고? 이거는 해야 하는 거야! 한두근 이거 봉도시장이 이거나! 자! 넘어오세요! 이렇게 한 건데 유도를! 그렇지! 대놓고 한 건데! 이거 안 하면 바보 아닌가! 다른 애변이셔! 없다x3 아무도 없어! 나 이런 거 처음 봐! 낚시대 이렇게 조용한 거! 야! 미쳤다! 오늘 우리가 다 접수한다! 와! 낚시대가 오랜만이라! 야! 근데 미울꽃 캐서 하고 있는 게 낚시여! 아이씨! 이렇게 보니까 또 미울꽃 멤버들이 스웨이가 마침 없었냐! 그때? 스웨이가 오늘 우리 버리고 갔어! 아! 먼저 갔었어? 스웨이가 버리고 갔어! 아! 버리고 간 거였어? 어! 근데 버렸어! 이거 싹 툰 말가지! 내가 서민이 불었잖아! 너 생각나가지고! 너 피 얘기했다가 기억나가지고! 피 얘기해 줘! 고맙다! 너 부른 거야! 지금 그래! 고맙다 진짜! 아! 나 진짜 하루 종일 감사될 뻔했네! 하루 종일 감사될 뻔했네! 하루 종일 감사될 뻔했네! 오징어! 오징어 없는데? 오징어 말고 문어인가? 22점! 아!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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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API 해주셨는데 이거 API 확률이 주작 아니야? 주작 같지 않아? 이거 설명 너 경험단 어때? 아니! 나 아까 300점까지 갔다가 지금 200점까지 떡락했어! 진짜? 어! 운이 엄청 좋은 거 아니잖아! 이거 빡세! 맞아! 500점! 마이너스도 똑같지! 최대 25점이래! 플러스 최대 25점이고! 나 마이너스 24점까지 봤어! 나도 25점! 나 지금 몇 점이지? 시민권? 아! 160점 됐네! 300점에서! 야! 300점에서! 야! 이게 말이 되네! 마이너스 23점! 오! 아.. 근데 이거 500스푼트에 정상화 당해야 돼! 하.. 한 구로 Senhor nervous 오! 어디! 차... peine 게 있어! 저 왼쪽에? 오!크러셔네! 야! 나 어디 갔어adi! 우리! 우린에igh! 잡혔어?! 잡혔어?! 지금 잡혔어?! 어! 봤어! 멈추십쇼! 안 멈추면 발폼이니다! 죄송해요! 죽었다! 죽었다! 안 멈추면 발포한대! 안 멈추면 발포한대! 뭐 뭐? 안 멈추면 발포한다고? 어! 아 진짜 말 튀어! 말 튀어! 아 잠깐만! 여보세요? 마우씨! 헬로우 헬로우! 네 마우씨! 나도 지금 탈출했어! 아 마우씨 탈출했어요? 혹시 지금 뭐하고 지내시오? 지금 낚시하다가 지금 여기 경찰 X댑니다! 낚시토랑 가면 안 되겠구만! 낚시토랑 하지 마세요 낚시토랑! 지금 지금 탈출했어요? 지금 탈출하고 지금 이제 같은 동진을 한 명 데리고 지금 사우스로 가고있소다! 아 큰일 났어요 지금! 붓씨에 숨어있어요! 그럼 일단은 살아서 보시오! 일단 나도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보겠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밤까지 숨자! 저기요!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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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조용히! 조용히! 거기서 뭐하세요? 조용히! 숨어있어요! 밤 될 때까지 기다려! 경찰이 있어서 X댑! 당신도 그럼! 나같은! 미리꼭자야! 나같은 사람! 미리꼭자야! 나도 안돼! 연락처 공유해! 찾아봅시다! 조용히 해야 돼 이거! 문자로 해야 할거면! 안! 조용히! 키보드 소리 다 들려! 키보드 소리 다 들려! 안전하겠냐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따가 어두워지면 그때 이제! 쉿 쉿 쉿 쉿 쉿! 뭐하십니까? 나오십쇼! 아 이거 또 안되겠네 나오십쇼! 조성빈씨! 정말... 잘 늫겠네요. 그럼! 돌아가셨네! 이거 병원비까지 따블러 ook이겠네! 네 그럼 왜 도주하셨어요? 아유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예예 EMS 이것도 불러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본인이 청구하시.. 청구.. 그거 지불하셔야 돼요 예? 아니 지금 범죄자가 지금 여기 미리 꼭 하셔가지고 도주 중에 돌아가신 거면은 이건 본인 책임이죠 아니 지금 발표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구호도 안 말하고 지금 죽여버렸는데 신분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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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유저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잠깐 집에 두고 왔어요 집에 집에 두고 왔어요 아 이거 하.. 발 호디뎌가지고 가까이 오면 이게 또 보이네 하.. 아이고 여자가 죽어 있을 때 어떻게 시민권 500점 되면 여기.. 잠시만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어차피 여러분들 퍼센트로 받잖아요 제가 개인 계좌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할인하고 이렇게 좀 하죠 어떻게 안 될까요? 양 팀장님 그 때로 하십니다 지금 아 네.. 에헿 미니딱 든 거라니까요 저성민 씨 아니 뒷통만 거 풀어줄거면 뭐래 경찰이고 뭐래 사람들이 순찰 다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미친 게야 저.. 50만 원 내겠습니다 미친 네.. 원래 저희한테 걸려서 다행이지 다른 팀은 100만 원에 한 시간이에요 다른 팀 더 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다른 팀한테 물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벌금 50만원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좀 팔게 좀 물고기 파시고 그 구검 일본에서 북으로 이송해야 되니까 빨리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분 동안 거기 교도소 한번 체험하시면 절대 범죄 저지를 생각이 안 들겁니다 알겠습니다 쌈박질 나고 난리 나가지고요 저 사람은... 아쉽네 그러면 이게 또 여기 좀 자주 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 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 9분 보내기 제 위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거... 이거... 그거 아니니까... 난 이거 경찰서 교도소 실질이다 망치! 야 뭐 붙지대 여기 나 이거... 왔다 왔다 아씨 아 거기서 물고기 잡은 거 다 뱉어냈네 아이씨 으아아아악 이런 거로 만들어 성민이 형만 돈 잘... 혹시 도파민을 원한가? 도파민이요? 당신 탈출하고 싶나? 저 하고 왔는데 50만원 내고 다시 왔어요 아니 그 탈출 말고 에? 임시시민권까지 얻을 수 있는 탈출 노트가 있다네 오? 그런 게 있다고 지도가 있어요? 알고 싶으면은 성의를 보이면은 좀 줄 수 있네 하하하하 하하 잠깐만 뭐... 아 뭐 아쉬우면... 아유 뭐... 그게 뭔데요? 얼마... 얼만데... 나 다시 일하러 가면 돼 딱 10만원이면 되네 뭐... 내가 뭐 아까운 게 뭐... 10만원이야? 10만원에 그... 합법루트를 준다고? 아 그건 뭐... 난 일하러 가야겠다 그냥 뭐... 아아야돼 아아야돼 아야돼 어야돼 루트가 있다네 거기로 가면은 자네 아마 버스트 칭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난 이미 실패했고 자네 같은 젊은 청년이 더 버스트 칭호 얻어야 되지 않겠나? 고맙습니다 정보치님 고맙습니다 여기가 정식 미리꾼 루트 오늘 두 번 다녀보네 그냥 지금 줄 선데 줄 선다고? 아..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신일 신일 리저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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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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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두 명 두 명 아 두 명? 어 세 명도 가네 국민이 뭔 소리가 근데 사람 적을수록 좋대 사람 적을수록 아 뭐야? 어? 어? 야 위에 경찰 떴다 야 야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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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먼저 지나간 것은 우리 봤어 지나간 것은 어? 그거는 네가 잊죠 이번 적은 답답할 것 같은데요? 하하하 네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세요 노랫동아리입니다 야 야 야 야 짭새 짭새 갔다 짭새 짭새 갔어 역시 이게 노래힘 노래힘 에? 에? 아 너무 오래 걸린 조금 더 이지하게 해주면 안 되나? 하하하 선생님 네 에? 잠깐만 잠깐만 무서워요 아 지금 텐트 안 잡는 때잖아 아이씨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봉투 올라오기 전까지는 미리 잠시 아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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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하세요 아 아 아 아 아니 경찰 경찰 선생님 아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게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EMS가 여기로 출동이 안 된대요 아 아 여기서 다이브 했나? 이 사람들? 야 야 우리 인정샷 이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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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정샷 하나 하자 이거 왜냐면 우리 나중에 갱단할 때 이거 필요해 아니 이게 왜 필요하신데요? 이게 대체 야 우리가 경찰 따위 됐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기 그 경찰 아 죄송하지만 나중에 갱단 되실 거예요 에이 경찰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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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단 되실 거면 경찰 인정샷 찍는 거 저희 10만원에 받고 있습니다 걸리다 아이 진라보빈 싸내린 거 잡으면 직접 잡은겨? 어 제가 진짜 잡았어요 제가 진짜 잡았어요 아 어떻게 잡았대 그 죄송하지만 한 번 한 번 제발 가이드 좀 불러줄 수 있는 없으신가요? 네 어 형이야 경찰 그냥 따위 야 경찰 뭐하세요? 에이 경찰 따위 에이 경찰 따위 아 어떡해 이거지 어 이거 로션이 전화도 한 번만 해줘 누가 어 내가 로션이 전화할게 여보세요 어 로션아 오고 있어? 나 린린 택시 타고 있어 아 그러니까 린린 택시 타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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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잼 왼쪽 아 이거 아 여기서 바다를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야 바다로 와 근데 이거 체럭 들렸나? 아 미쳤다 우리 햄버거 많이 먹고 가자잉? 친구들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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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확실해? 기사님 고마워요 기사님 그 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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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게 기사님 가자 기사님 같이 가자 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너무 가면 정지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몸 건강에 가시라요 아유 들어가세요 형님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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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는거지? 어어어 안좋지? 얘들아 이거 우리 햄버거 가야돼 우리 낚시초 여기 다 얘들아 나 지금 미리꾹 성공했어 이거 봤으면 좋아요 팔로우 눌러줘 아유 사진 찍자 여기 어 오케이 미리꾹 미리꾹샷 한번 가자 미리꾹샷 우와 오늘 여기 좋다 배경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찍자 다 서보쇼 하나 둘 셋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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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여기 와 여기 개좋다 아니 뭐야 우리집 하자 아니 뭐야 여기 우리집 하자 뭐야 여기 야 여기 야무지다 야무지인데 여기 사는 짓고 갈까 여기 앞에 헬기 있어 야 이거 그러면은 해변 쪽에 좀 더 어그로 많이 끌려있을 거거든 다른 곳으로 갈까 이거 우리 우리 붕뭅거를 올리고 붕고왔대 붕뭅뭅거 올리고 이거 응 누가 올렸어? 나 야이씨 야이씨 이걸 왜 올려 이거 우리가 올려 아니 근데 그거 다 올리던데 야야 헬기 뭐야 헬기 뭐야 헬기 온다 신선해서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안에 들어와 더 벗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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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야 다 흩어져어 이거 저 안으로 숨었어. 싫어지고. 인스타에 왜 올랐어? 이래서 인사. 자주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리로 가서 해변가로 쭉 가볼까? 근데 해변가에 경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도로로 가면 돼. 승이가 도로로 가면 걸린대. 조심조심조심. 죽으면 안 돼. 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파피린 먹으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맞던 거? 파핀? 그게 뭐야? 파필인 그.. 아 모르핀! 모르핀 아니야. 모르핀은 죽었을 땐 안 돼 이거. 죽었을 땐 안 되고 미리 먹어야 돼. 이렇게 머리핀 먹어놓고? 황린준 씨 뭐야? 에? 린준 씨! 동지들 몸조심히 가시라요. 난리 났단 말은 들었습니다. 몸조심하시라요. 지금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봉사에 올려서 지금 우리 정보 정보가 발격됐어. 조심들 하시라 이거 아주 못된 놈들이 많습니다. 통포를 파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동료였어.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있습니까? 내내 경찰과 공조 중인 겁니다. 보이십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까? 다 넘어가면 잡으시라요. 서쪽 털게이트 확인했습니다. 지금 대원 출동시키겠습니다. 싹 다 잡으시라요. 린준 씨 남쪽이 오실 겁니다. 저쪽은 오면 이제 못 들어가잖아. 이제 아예. 잠시만. 야 우리 난리난 걸 이분이 어떻게 알고 있지? 어? 어? 솔직히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응. 빠져내는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 아 진짜? 40분째 이러고 있거든? 진짜? 40분이면 이미 50만 원 벌금 낸 거야. 어 뇨첸 다시 왔다. 왔어? 어 뇨첸. 롯샹. 응. 넌 남부 어디야 정확히? 동서남부? 그 코르트 센터 알아? 어 뇨첸? 기다려봐. 델페로브. 우리 거기로 가고 있어. 델페로브를. 거기 안 돼. 거기 안 돼. 에스포치. 헬기 소리. 헬기 소리. 야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시발 튀어. 헬기 헬기. 헬기 헬기. 헬기 헬기. 여기 있으면 안 걸려. 어.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야 쭉 튀어. 쭉 튀어. 야 나이스. 야 경찰이 운전 개못해서 그냥 우리 살았다. 자 우리 우리 이대로 크루즈까지 가자. 알지? 나 위치 받았어. 나 뇨첸한테 위치 받았거든. 저기 가면 된대. 어 야 근데 지금 야 경찰이 지금 뒤에 우리 보고 있긴 하거든. 맞아 맞아. 야 뒤에 헬기. 야 뒤에 헬기. 야 뒤에 헬기. 야 뒤에 헬기 미친. 야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야 졸렸다. 멈추세요. 해변으로 나. 어 뭐야 실패인데. 오케이 오케이. 야 못 찾았다. 야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아이고 어떡해. 도망가요. 형님. 어. 제가 가는 방향 세 마리 썼습니다. 오케이 확인. 안 돼. 안 돼. 올라가지 못해. 뭐야. 어 됐다. 어 올라갔는데. 어 스페이스바 이제 돌렸는데. 어. 뭐야. 어? 청장님 주워가야 되는데. 어딨지? 청장님. 아 청장님. 아 청장님. 아. 야 누리공원 보인다. 누리공원 보인다. 나이스. 우린 탈출하는 거야. 야 여기 다 올 사람 없어. 여기는 그리고. 못 묶어. 어. 이창이가 심심하다 빨리 와달래. 어 리리. 잠깐만 리리님 리리님. 응? 올라와 리리님. 정수했어. 리리님 올라와. 올라가는 게 안 돼. 여기. s 들어와. s 들어와. 아 리리님. s를 누르는데도. 이거. 왜 정수했어. 버그 걸렸어. 버그 걸렸어. 버그야 버그. 이 사람 버그 걸렸잖아. 가이드님 말하고 안 되면. 안 되면 죽을 건 줘. 아 됐다.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찰 소리 들린다. 위엔 혈기. 위엔 혈기. 위엔 혈기. 아니. 저기. 어? 졸렸어. 서털씨. ㅋㅋㅋㅋㅋ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안 돼에에에. 안 돼에에에에. 어떻게. 왜 가져왔는데. 리리님. 리리님. 살았나. 리리님. 야 로샨이도 죽었네 저거 보니까 떠밀려 가는 거 보니까 아 좋아? 오! 으아아아아아 아 한 명 누구야? 옆에 있던 나는 모른다! 말을 하지 못한다! 왜 못해요! 나는 모른다! 말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아 나는 모른다! 바닷가에서 구독자 한다고! 나는 모른다! 아니 말하라고 미친다 봐 동료들 어딨어? 나는 모른다! 세 명 다 죽었으니까 말하라고 어 휴발 다 죽었어? 방금 우리 바닷가 세 명 다 죽었어? 어 유리리 씨 유리리 진짜 죽었나? 나한테 전화했는데 어떻게 죽었지? 유리리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님? 야 살아있네 다시 돌려보니! 어 뭐야? 뭐야 처음부터 죽은 거 아니었어? 안 죽었잖아 살려보니 살려보니 그 저희 못 본 겁니다 유리리 씨 알아서 사람들로 떠나세요 네? 지금요? 원래 있던 대로 데려다 드리고 저희는 한 30분간은 원래 있던 바다로 출발하십시오 원래 있던 바다로 원래 있던 바다로 조성민 씨 60분 구금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 저희가 지금 남은 잔당들을 좀 찾고 있거든요 나머지를 넘기면 구금을 안 해주겠다? 아 그 혹시 뭐 모이기로 한 장소 또는 그 사람들 이름을 알려주시면 수감 시간을 좀 감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쪽 저쪽 저쪽이라고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쪽이요? 저쪽이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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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요를 바라넘기지 안 쓰면 저는 제가 같이 계세요 그냥 잡아 넣으십시오 여기 뭐야 잡아넣어 잡아넣어 이 자식아 오프라인에 오 왔다 얘들아 Confederate 얘들아 ffe 따둡했어? 야 여기 다들 이렇게 하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kmale 씨 오셨구나 아 이번에DD 여기 동성이 Gay 빨라져야돼 여기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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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를 여기 빠라 개가 난 다음에 어? 잠깐만 얘들아 이거 뭐야? 흔들어 짚기니까 더 좋은데? 자 이거를 또 맞춰가지고 여기에다 쓰고 있다